에이 그래서 서희 계속 이어서 설명드렸던 것들 초록색 어 그래 자 그래 하다씨에 S를 붙이는 규칙 중에서 Y로 끝나는 하다씨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S고 그냥 S 붙여버리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Y를 I를 고친 다음 ES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있잖아요 아까 하시는 They are going to ride bikes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 이게 책에 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러면은 자전거 한 대를 탈 계획이다니까 좀 어색하잖아 bikes 하는게 맞겠지 오 지우 내가 열심히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틀릴 리가 없는데 좋았어 그런 태도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그냥 S 붙이는 게 모음 Y면 그냥 S라고 그러고 자음 Y면 IES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모음이냐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뭐가 모음이디 에이 에이 유 오 아 아 자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요 어 내가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어 이거 보세요 아 에이오우 이런거 초등학교 1학년때 많이 했었다 아 어 아 에이오우 이런거 초등학교 1학년때 많이했었다 어 이게 뭔데 어 모음 아니야 전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거 얘는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힘 빠졌어 대표 소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야 에잖아 에 그 다음 아이 오 유 에이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다 까먹었죠?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에 아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그래서 A E I O U 또는 R A E O U 로아 익혀두세요 제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구요 그래서 바인 서브웨이 알아왔을 테니까 다시 읽고 뜻 미스터 미스터 브라우니 고우스 트윙크 바우스 얘 뜻은? 브라우시는? 브라우니 고우 이라고? 아 또 몰라요 큰일 났네 알았어 그럼 이번에 가르쳐 줄 테니까 딴 거 물어볼게 바인 서브웨이 바이버스 이런거 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네요 브라우시가 일터에 가는데 어떻게 간다구요? 지하철 타고 간다구요 여섯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하면 뭐 하시네 무엇 지하철 난 무엇이 아니구요 지하철 타고서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니깐요 그래 어떻게 간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브라우는 직장에 갑니까? 일터에 갑니까? 일하러 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월위같은 경우에 여기에 자음 보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y로 끝났는데 a e i o e 다음 y가 아니니까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s 뭐야 es를 붙인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 클린의 뜻은 깨끗한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던거에요? 정신 그러면 여기 읽어볼까요? 저의 클린 이 뜻은 뭐겠다? 그랬더니 청소한다네요 yes i do 이러네요 그래서 are you clean은 무슨 뜻이야? are you clean 그러면? 너는 청소하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you are clean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요 너는 청소한다? 네 네 자 지금 이게 you are clean으로 했던 말은 이 clean이 무슨 씨라는 얘기 같아? 어떠 그럼 clean에는 두 가지 뜻이 뭐하고 뭐가 있는데? 깨끗한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you are clean해서는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이 될 수 밖에 없어 지금? 깨끗한 이 될 수 밖에 없네 왜? you clean은 무슨 뜻이야? you clean 너는 청소하니 이거 무슨 씨가 될 수 밖에 없는 자리야 지금 하다 그러면 너는 청소한다는 뭔데? you clean you clean 넌 청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clean 하다 치니깐 하나에 두고가 서있다고 그럼 are you clean은 무슨 뜻이겠어? I don't know 깨끗해 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해 무슨 씨냐고 도대체 얘기해 어? 자 그래서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yes I do 했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너 내일 수업 오는 날이지? 보강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아니었나?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자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do도 그렇고 뭐 does도 똑같고요 do나 does가 종류가 3가지 있다라는 얘기 했나요 안했나요? 그래서 자 얘는 요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I do homework I do homework I do homework 무슨 뜻이야? 나는 숙제를 한다 그래서 이 d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안됐다 오케이 됐습니까? 내가?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내가 한다라며 그치? 알았어 그러면 나는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I do homework I do homework 그러면 너는 숙제하니? 하고 싶으면 I do homework 그러면 너는 숙제하니? 하고 싶으면 I do homework I do homework 뭐 그럼 다시 읽어줘봐 이거 고쳐서 I do homework I do homework I do homework 그래 그러면 얘는 I do homework I do homework I do homework I do homework 내가 아까 그 얘기했지 do가 본동사로 쓰이면 do가 본동사로 쓰이면 do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라고 do 속에 do가 같이 있는 거라고 똑같이 생기네 둘이 나란히 있다고요 그래야지만 얘가 하다라듯이 된단 말이야 모든 하다시 속에는 do조차도 do가 숨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한다? 나는 안 한다? 너는 하니? 오케이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가 숙제를 한다는 뭐예요? he does homework he does homework겠지 그러면 그는 숙제 안 한다는 뭐가 될까? he does he does homewor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숙제하니 하고 싶으면 h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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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속의 터진 이유는 죽격 사면칭 단수기 때문에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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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본동사 했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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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오케이 얘들을 보고 이 녀석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하는 말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부정문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다음 뭐하는 말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무슨 문 의문문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도움을 줬다는 얘기는 본동사가 있어야만 한다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녀석이 존재한다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조동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진다 했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it? 했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Do 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대신 왔다 그랬어 뭐 대신 왔어? Yes I 됐습니까? 그래서 like it의 뜻이 뭐야 그것을 좋아하다 좋아한다 그것을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다 대신 왔다 해서 대동사 됐습니까? 중1 때 다음 중 do 또는 does의 쓰임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은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얘기해 Do you clean your room? 했더니 Yes I do 했으면 얘는 1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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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몇 번? 2번 음 조동사죠 뭔 조동사야 대동사지 Do you?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Yes I clean my room 얘 자체를 없애고 뭐뭐 하다란 의미를 넣을 수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세번째 배운 대동사라고요 만약에 청소 안 하면 뭐라 그래? No I don't No I don't 이러지 그럼 여기에 don't 안에 do 있는데 이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오케이 2번이지 왜? 여기 뒤에 생략된 말 뭐야? No I Don't clean my room Don't you clean 왔는데 클린 무슨 씨야? 하다 씨잖아 아 이거 뭐야? 그래서 얘는 조동사라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클린 속에 두 숨어있어? 안 숨어있어? 밖에 튀어나왔잖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왜 랬듯이 그래서 뭐든가요? 잘 잘 그럼 does your father cook 왜 랬듯은 뭐고? No I don't 노래를 잘 하시니까 그랬더니 잘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Yes he does Yes he does인데 무슨 뭐 Yes I does 와 나 이런거 처음 봐 I does 어? 이런게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전 우주에 왜 존재할 수가 없어요? He, she, it이 아닌데 무슨 does입니까? 여기에 he는 뭐 대신 왔어? My father 그러면 얘는 세 녀석 중에서 뭐해요? 1, 2, 3 중에 Yes he does 3번이면 그러면 얘가 뭐 대신 왔단 말이네? 그럼 yes부터 읽어주세요 Yes Yes he My father Yes he my father 아 히가 뭐 대신 왔는 것 같은데 대신 왔다가 뭐 또 부르고 막 이런 모양이네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뭐라고? 예스 얘는 대명사 얘는 대동사 대신 올 수 있단 말이야 Yes My father cooks well 하다시 대신 오면 대동사 어떤 물건이나 사람 대신 오면 대명사 명사가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던 애냐? 이름씨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 참고로 이제 고등학 아니 고등학교랑 다 벌써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명사 형용사 이런 말 합니다 오케이 다 알지?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뭔지 진짜? 형용사가 뭔지 얘기 좀 해줘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어떤씨가 형용사입니다 형태랑 용모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형용사라고 한대요 서희는 서희인데 어떤 서희야? 예쁜 서희 서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맞습니까? 안 예쁩니까? 맞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pretty가 그래서 무슨씨다? 예쁜이란 뜻으로 쓰이면 어떤씨라고요 끝에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낸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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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스쿨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끊어야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는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럼 얘가 걷다인데 물었으니까 진아랑 낸시가 걸어가니 그 다음 여섯가지 질문 중에 압재비씨 전시사 붙었으니까 웰 무엇 학교 어디로 학교로 진아와 낸시는 학교까지 걸어가니 내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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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는데죠? 오케이 그러면 얘 여기도 두 있네 노 데이 돈트는 1,2,3 중에 오케이 그 말은 여기 뭐가 생겼됐다는 얘기네 노 데이 노 부터 읽어주세요 노 데이 돈트 워크 투 스쿨 그래서 돈트 뒤에 무슨 씨? 숨어있던 두가 두 를 꺼내놓을 수 있는 하다 씨 애들 보면 노 데이 돈트 투 스쿨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바보같은 애들 노 데이 돈트 스쿨 막 이런 애들도 있고 오케이 하다 씨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돈트나 더 돈트 뒤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맨날 얘기하던 그거야 이거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란 얘기를 내가 맨날 하지 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대답에 데이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I doesn't 와 이 우주에 I doesn't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다고요 I don't는 있을 수 있지만 대답은 이상해질 거고요 야 걔들 학교까지 걸어가 그랬는데 아니? 나는 안 걸어가는데 이럽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나랑 낸시 얘기 물어봤는데 네 얘기를 왜 해? 이러겠지 여기 도대체 왜 I를 왜 넣었습니까? 자 봐봐 소희야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 같지 않냐? 맨날 이거 할 때 암만 길어봤자 뭐냐 암만 길어봤자 지겨웠지 맨날 물어봐 그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이런데 써먹으라고 이런데 너 지금 서희 보면 해석 하나도 안 해 해석을 문제 풀 때 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 쓰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영어를 수학 공부하듯이 영어를 수학 공부하듯이에요 영어는 말이야 말 배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구나 그러면 우리말로 야 너희 아버지는 요리 잘하시니? 그랬는데 그래 나는 잘해 이럽니까? 이게 도대체 나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예? 해석 하나도 안 하지 이 똥강아지야 그 다음 계속해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읽고 뜻 I live with my family 내 뜻은? 나는 사는 가족과 난 가족과 함께 산다인데 부정문 하라 했으니까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I don't live with my family live의 뜻은? 살다 하다 치니까 don't live 하면 안 산다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they they work in an airport they work in an airport 그래서 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일하니 그들은 공항에서 일하니? 만약 일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yes they are yes they are yes they do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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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